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서 시신을 이제 화장하는 그 불가운데로 보내드리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공간 안에서 이렇게 대기하면서 장모님의 영정사진을 쭉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아이고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후회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정말 제 아내와 저를 위해서 사심 없이 그리고 정말로 진실하게 기도해 주실 그런 기도의 어머님께서 이제 우리 곁에 안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생각이 점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제가 대학교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도 났습니다 할아버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제가 이래봐도 길씨 집안의 장손입니다 저에게는 늘 기대를 하셨고 늘 따뜻한 미소를 띄우며 바라봐 주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성경책을 한 권 주시더군요 그 안에 암투병하면서 힘이 다 빠져서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쓴 그러한 문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목사 되거라 이게 할아버님의 저를 향한 사실은 유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언은 무겁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또 의무감이라고 할까요? 아 이건 꼭 지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또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 아닌 유언입니다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지내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 그들에게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지 유언으로만 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분은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동시에 왕명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명령을 내릴 때 주로 어떻습니까? 왕권을 강화하거라 그런 내용 또는 내가 살아생전에 어느 땅 어느 나라를 정복을 못했다 못다한 꿈을 네가 이뤄줘라 이러한 영토 확장에 대한 그러한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당나라의 당 태종은 이런 유언을 남겼다죠 특별합니다 너 앞으로 절대로 고구려 땅을 넘볼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 당 태종이 안시성을 정복하려고 했다가 폐퇴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또한 화를 맞아가지고 화살에 눈알 하나가 뽑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중국 돌아가가지고 시름시름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죽어버리죠 그러니 그러한 고통 속에서 남긴 유언의 특별한 메시지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만왕의 왕, 예수님의 유언이자 왕명은 이러한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직 하나예요 선교적인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구원에 대한 주님의 강렬한 소망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마음 속에 정말 가득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구원이죠 그 영혼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 가시면서도 동일한 영혼구원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표명을 하신 겁니다 구원의 명령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라 영혼한 생명을 누리게 하라 이 마음이 예수님 안에는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적인 명령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18절, 19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만왕의 왕께서 제일 먼저 명하신 것은 다름 아닌 가라라는 겁니다 즉 선교에는 명확한 액션 즉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SWM 이슬람권을 아주 집중 타겟으로 하는 선교단체의 이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회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13시간의 비행 중에 너무 무료하기도 하고 몸도 피곤해서 시간을 어떻게 좀 빨리 흘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기내 영화를 한 편을 선택을 해서 보았습니다 그 영화가 Five Feet Apart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예요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섯 걸음 밖으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 정도 되겠죠 다섯 걸음 밖으로 내용이 특별합니다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흔치 않은 낭포성 섬유증 아주 희귀 질환인데요 이게 유전 질환입니다 이걸 걸린 젊은 남녀의 러브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 병원에 동일한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남녀가 입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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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끼리는요 다른 정상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같은 환자끼리는 다섯 걸음 이내로 들어와서 대화를 한다든지 함께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폐에서 호흡할 때 나오는 그 아주 아주 강한 균에 의해 가지고 감염되어서 이게 확 번져가지고 서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손도 잡지 못합니다 손도 키스할 저로의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가 번뜩 이성이 돌아온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는 다가가다가 못 다가가게 되는 그런데요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겨울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일탈을 해요 간호사들이 철저하게 두 사람을 통제를 하는데 니네들은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야밤에 두 사람이 병원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밖에 눈 내린 그 병원 밖에 거리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리 있는 데로 와가지고 그 어림이 얼고 있는 강 위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림이 그냥 확 깨져버려가지고 이 여자 주인공이 물속에 깊이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남자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숨을 쉬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 남자가요 일생일대에 지금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다고 해서 살아날 확률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살아난다 해도 우리가 결국 입과 입을 마주대고 호흡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럼 낭포성 섬유증 균이 서로에게 오고 가게 되는데 그럼 나중에 둘 다 죽을 수 있다 이게 웬 딜레마입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요 결국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죠 인공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살아납니다 다행히도 두 사람 다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 희한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일로 병원이 발칵 뒤집히고 나서 이 남자 주인공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병원에 앞으로도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 자기 사랑하는 같은 질병을 가진 그 여자 주인공을 내가 보호하고 내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자원해서 다른 병원으로 스스로 이송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가 이렇게 끝이 나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진정한 사랑은 무언가 행동을 하게 되어 있구나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인공호흡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떠올랐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그 사랑의 행동을 하시는 거죠 찬송가 304장이 그것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양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고 주셨습니다 그 넘치고 더 넘치는 사랑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서 이 귀한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그 복음사여 선교죠 이거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라하시는 명령 이것이 바로 선교의 동기요 시작점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캐나다에 19세기 후반입니다 윌리엄 맥켄지라고 하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조선 사람들이라고 있는데 너무 못 살고 빈궁하고 양반 상놈이 나눠지고 사회가 완전히 어그러져 있고 이게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결심합니다 내가 저 조선에 가서 불쌍한 저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건져내야 되겠다 그렇지만 조선에 대해서 정보 자체가 아예 없었던 그 시절의 캐나다 장로교단에서 맥킨지 이 신학생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지를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죠 정보가 거절을 계속 당합니다 그러자 자비량 선교사로 그가 나섭니다 어떻게 어떻게 여러 교회들을 자기가 하여튼 찾아다녀가지고 조금의 주꾸리만한 후원을 받고 자기 부모님한테도 또 도움받고 해가지고 1893년도에 조선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내가 조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조선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옷도 조선에 복장을 입고 먹는 것도 치즈 먹고 우유 먹고 빵 먹던 사람이 된장찌개 먹고 고치장에 고추찌개 먹고 그냥 박한 그 보리밥 꽁보리밥 그거 먹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맥킨지가 평생 처음 먹는 고추장하고 된장 이거를 먹다가 위장병이 엄청나게 생겼다는 겁니다 위장병이 때로는 조선 사람들하고 농사일을 하다가 일사병에 걸려 고생고생을 하고 이 소식을 들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 선교사님께서 캐나다에서 맥킨지라는 선교사가 왔는데 너무 대견하다더라 그래가지고는 격려해 주기 위해서 성탄절날 이렇게 포장해 보냅니다 케이크 몇 조각하고 설탕하고 우유하고 치즈 같은 거 그걸 열어보는 순간 이 맥킨지 선교사가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고국에서 그거 먹던 그 아련한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마음이 막 메어지는 것 같고 부모님 보고 싶고 아직 20대거든요 몸도 너무너무 망가져 있으니까 고국에 가서 좀 병간해서 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 이거 먹었다가는 완전히 마음이 떠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포장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아이들 다 나눠줘버려요 그날 이 맥킨지 선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고추장하고 된장을 더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뛰고 수고하다가 결국 그가 조선에 온 지 2년 만에 1895년에 순교를 합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가 그런데 이 소식이 캐나다 장로교단에 알려져요 이랬다더라 그래가지고는 엄청난 보존을 받고 선교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캐나다 장로교단에서 조선에 무려 선교사를 200명을 보냅니다 200명을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교단에 가장 교세가 크고 많은 교단이 어디입니까? 장로교단이에요 바로 그 결과가 그런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니까 그 왕의 명령 가라 하시는 선교의 명령 앞에 순종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면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순교하고 여기서 죽었던 그분들의 묘비가 쫙 비석과 함께 써있고 세워져 있는데 거기 허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런 고백이 써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 영광스럽고 가문의 정말 명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자기의 유해가 묻히는 것보다 척박한 한 이 조선 땅에 묻히는 걸 자기는 더 원한다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에 제 신학교 동기 선교사님이 대만에서 하나님 부르신 받고 천국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분들이 머나먼 이국당에서 순교할 만큼 헌신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오래전에 같은 헌신을 했었고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닮고 닮고 싶어 하던 선교사들의 선교사인 사도바울 그가요? 그 해답을 줍니다 고린도우서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아멘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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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격하다 보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라 하시는 그 왕령 앞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순복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가라 하시는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왕성교회 그리고 왕성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긴장 영적 긴장 다 빠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선교적인 명령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모든 교회에게 한결같이 주어진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왕성교회가 만든 시스템이 하나 있잖아요 태신자 전도운동 여기 지금 우리가 또한 저기에 D14 D14일 남았어요 4,390명 작정하고 저분들을 이제 죽게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우리 전도하고 애를 쓰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 혼자서 전도하는 것이 이게 좀 벅차고 힘들고 좀 동기부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멘텀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1년에 두 차례씩 함께 으쌍시 하면서 전도하자고 하면서 교회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까 여러분 영상 광고에서 보셨던 감동란 사용하게 하시고 그런 프로그램도 활용하면서 전도하는 그러한 전도를 조금 용이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선물도 이렇게 구입해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4월 28일 한 날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그분들을 이곳에서 함께 보금을 듣게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비교적 용이하게 주님의 선교적 명령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태원에서 할로윈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 BBC 방송의 기자와 인터뷰를 하던 한 경찰관이 막 통곡하고 오열을 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 소속 김백겸 경사님이에요 당시에 그가 이태원 사고 현장 압사사고 현장에 간 것은요 거기서 그런 일 일어난 걸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사람들이 막 치고받고 있고 막 서로 간에 다투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서 갔더니 거기서 압사사고가 나고 참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서 이분이 사람들 제자리로 다시 돌리게 하고 통제하고 깔려 죽어가는 사람들 끄집어내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경찰관으로서 자기가 이게 자기의 직접적인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자기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구나 이걸 가지고 이분이 너무 책임감과 죄책감과 죄스러움이 마음을 짓눌러서 오열을 했다는 거예요 오열을 여러분 저는 영혼구원에 대해 생각하면 이분이 떠오르곤 해요 나는 정말 이분처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향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가 아파하는 사실 우리가 만황의 왕이신 예수님의 선교적인 명령을 받든다는 것은 죽어가는 누군가를 끄집어내고 살리는 것과는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건 영원한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끄집어내고 살려도 결국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죽음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예수 알지 못하여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던 누군가를 우리가 보금전하에서 그 지옥행 특급 열차에서 끄집어낸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마귀의 종로를 세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한 위치 이동 완벽한 운명의 변화 영원한 그래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가치를 지니는 행동 이것이 가라하시는 주님의 선교의 명령 왕명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프트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잃어버린 이들을 멀리하면 예수님도 그런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늘 우리 교회를 비춰보고 경각심을 가집니다 그렇지 구원하여 세상과 구별시킨 백성의 무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함께 모여 있으면서도 그것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냥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해피하고 우리끼리만 이 구원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인가 앞으로도 써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교회에 머물러 주실 것인가 초대가 옮겨지진 않을 것인가 이러한 위기의식을 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선교는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왕 되시는 만황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이 선교는 필수사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월 28일 태신자 초정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태신자분들을 이곳에 모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하반기가 다가오기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이 선교에 행진을 하게 될 거예요 가라하시는 명령대로 중고등부 아이들이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거룩한 비전을 마음에 품을 것이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할 거예요 작년들도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첫 번째는 국내 단기 선교를 지방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미자리 교회들을 도우면서 그곳에서 전도도 도와주고 이미용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와주고 그 교회들이 또 여름 선교학교 같은 거 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 지역사회에서 그 교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장년들 중에서는 일부가 15명 폴란드 바리샤바로 가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난민촌 지원 사역을 윤상우 선교사님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선교 학자들에 의하면 전쟁이라든지 뭐 하여튼 어떠한 특별한 일들이 발생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과 살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초점 맞췄던 삶에서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이후를 또한 생각하게 되는 과연 내세는 있을까?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 이러한 신학적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만나서 지원해 주고 그들을 또한 복음을 전해 주는 선교사님의 인솔하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수용적이 되어 있는 그들의 마음을 건들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점점 그 열다섯 명 숫자가 차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빨리 지원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열다섯 명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담당 목사님 목사님 어떡하죠? 열다섯 명 넘어서 너무 많이 지원해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중에서는 목사님 꿈 깨세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교회도 인도와 에티오피아에 갈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막 알바를 두 개 세 개를 뛰고 있어요 선교비를 마련 각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은 일단은 우리 선교팀들 중고등부 장년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들이 길이 순족하게 잘 열리고 만날 자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다녀오시는 무사 귀환까지를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여러분 여력이 허락된다면 작은 거라도 우리 청년들 좀 지원 좀 해 주세요 먹을 거 사주셔도 되고 1만 원 2만 원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그게 모이면 또 이게 되잖아요 볼륨이 청년교회 교육자들한테 저거 한 2만 원 3만 원 5만 원이라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정말 아이들이 지금 일하는 것도 힘들고 자기들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이 때에 정말 주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겠다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지원하고 돕고 격려해야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물 한 컵 베풀면 선지자의 상을 나누어 받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도전 앞에서 정말 마음의 움직임이 있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담돼서 다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이 선교적인 명령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라면요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왕의 왕명인 거예요 왕의 명령 가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지금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금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고 바운드리가 좀 넓어져서 더 멀리 또는 해외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지만 그러나 텅 틀어서 다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교 우리는 전도의건 선교의건 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많이 보금을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라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요? 모든 민족을 그냥 어느 민족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이 모든 애는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 사람도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얼마든지 열어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걸 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당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속인이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태신자 초청일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모시고 온 거예요 무당을 그 무당도 보통 무당이 아닙니다 학습받아가지고 그냥 무당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귀신받아가지고 강신무 귀신받아서 이분은 작두를 타는 분이세요 영빨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분한테 전도한 우리 권사님도 대단하고 또 그 전도를 받아들인 분도 대단해요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섯 명을 도끼로 때려죽인 고재봉이도 감옥에서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이 고재봉이 완전 변화돼가지고 모범수가 되고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긴 하는데 여섯 명을 죽였으니까요 사형당할 때까지 그가 감옥 안에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800명 우리가 평생 가도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가 감옥에서 사형수로서 그가 전도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주님 역사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은 선교의 영이세요 1차적으로 선교의 영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교회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의 영이세요 우리가 선교하고 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기이한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안 될 것 같았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 심지어 선교지에서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기적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보고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원하십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의 선교적인 명령 앞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 어떤 순간 그 어디에서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성령의 동행하심과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그냥 비전 하나도 없고 꿈이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인생만 시간만 누수시키고 낭비하고 너무 속타는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 단기 선교에 좀 보내버리세요 거기서 이 아이들이 제3세계 아프리카 같은데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곳에 가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네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는 겁니다 세상이 넓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여기서 또 이렇게 사용하시네 그러면서 거룩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면 거룩한 꿈과 비전과 사명의식으로 꽉 차게 돼서 달라져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눈빛도 달라지고 무기력하던 심령이 힘을 얻고 자꾸 얘는 왜 이러냐 얘는 왜 이러냐 이러면서 그냥 속만 썩지 마시고 딱 결단을 내려서 한번 탁 보내버리세요 그냥 청년부에 연락해가지고 여러분 자녀의 삶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에 가라고 하시는 선교적인 명령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던져놓고 보세요 내 인생의 의미 정말 귀중하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정말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걸 경험하면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될 겁니다 사소한 것에도 무너지고 좌절하던 인생이십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한번 믿음으로 반응해 보세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용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곱 기둥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선교의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의 주인공이 되고 또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주시는 거룩한 비전과 꿈에 사로잡히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의 이식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심을 경험하면서 힘있게 힘있게 인생길 예수님의 말씀 따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